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비록 저는 화학의 신묘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신기한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닿을 수조차 없는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우주에 화학을 더하면 더 기묘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주와 관련된 화학 중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으셨을 공동화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계속해서 우주 공간으로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알려진 것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주정거장에서는 여러 과학실험을 합니다. 많은 경우 지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중력과 관련된 실험들이나 생명체의 성장 등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실험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밀폐된 우주공간이다 보니 작은 사고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중 우주에서 테스트하려는 화학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화학정원이라 부르는 간단한 실험이며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속이용과 더불어 규산소듐 용액을 반응시켜 마치 식물체가 자라나듯 무기물 구조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실험입니다. 황산 알루미늄 포타슘은 하얀색의 결정을 황산구리는 파란색, 염화 크롬이나 황산철은 녹색, 염화철은 주황색, 그리고 염화 코발트는 보라색 식물을 성장시킵니다.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며 초기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주정거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최근 스페이스X에 펠콘9의 재료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연 미세중력 조건에서 무기 구조의 성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중력이라고도 불리는 미세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불꽃의 모양이나 물방울의 모양 등 많은 물질이 지구와는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우주는 지구와 달리 중력이라는 요건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며 하나 더 독특한 점을 생각한다면 진공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주가 어떠한 기체나 원소도 없는 완전한 진공은 아닙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넓은 우주의 크기 때문에 매우 멀리 분산되어 있는 물질들은 인간이 느끼기에는 진공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체감됩니다. 중력의 차이나 진공조건, 빛이 없는 환경, 차가운 온도 등 여러 요건들은 우주의 특징이며 지구에서의 화학과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체화학이라 부르는 분야가 따로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나아가 화학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천체화학은 우주와 천체를 이루는 물질과 환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향의 항문이 됩니다. 과연 주교율표를 이루는 원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처럼 수소부터 핵융합을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백색외성이나 중성자별의 폭발 등 온갖 기원으로부터 각각의 원소들이 만들어져 지구에 쌓이게 되었죠. 또한 우주 망원경 등을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빛 신호를 감지해 해석하는 분광학은 먼 행성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나 행성에서 물이나 인과 같이 생명 탄생에 작용할 만한 물질이 있을지 찾아내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천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도 천체화학은 이제껏 매우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해성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아미노산과 생체 분자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들이 과연 지구로 내려와 생명의 씨앗이 된 것일지를 의미하는 범종설의 설명 아니면 지구 환경과 화학 반응에서 생명의 기원을 추측하는 과정 등 천체화학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우주 공간이라는 특별한 조건에서의 진짜 화학 반응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텅 비어있는 어두운 공간은 실제로는 완전히 비어있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양자 요동으로부터 나오는 가상의 입자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광자 등 여러 입자들이 존재하며 쌍생성과 쌍소멸을 반복하며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아주 좁은 간격에서 액체나 기체의 난류가 관찰되며 간격을 이루는 물질 사이에서 약하지만 예상외로 확실한 인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를 카시미르 효과를 부릅니다. 진공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역학을 고려하면 매우 좁은 간격을 갖는 금속판 사이에는 정수배의 파장만이 생성될 수 있으며 정수배가 아닌 입자는 쌍생성과 쌍소멸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속판의 외부보다 내부에서는 입자의 소멸과 생성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금속판 사이의 압력이 금속판 외부 진공보다 작기 때문에 금속판 내부는 일반적인 진공보다도 더 작은 인력인 음의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은 온도나 압력, 농도 등 여러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어있으며 빛도 유입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의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캐비티 화학, 다른 말로 공동화학은 우주 공간에서의 화학 반응에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빛도 무엇도 없는 기묘한 환경에서의 화학 반응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좁은 공간에 특정한 파장의 빛을 조이는 방식으로 원하는 화학 반응을 가속시키거나 방향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화학 결합만을 제어하려 시도하는 폴라리톤 화학이라는 분야로의 접근이었습니다. 폴라리톤은 빛과 전자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진 입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고체 결정에 빛을 조였을 때 빛에서 에너지를 받아 이탈한 전자와 전공이 생성됩니다. 이후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에서 빛이 만들어지고 이 빛이 또다시 전자와 전공을 만드는 현상으로 공명함으로써 출현하는 입자입니다.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에너지 상태들로부터 화학 반응이 활용됩니다. 현재 수준에서의 캐비티 화학 반응 장치는 양쪽이 거울 벽으로 이루어진 수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폭을 갖는 작은 원형 모양 상자입니다. 그리고 내부 캐비티에서 분자는 이미 기묘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캐비티 바깥에 비해 같은 조건의 화학 반응이지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기도 하며 만들어지는 물질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분자 물질의 전기 전도도가 완전히 변화하기도 합니다. 캐비티는 우주 구성인 일시적 양자 요동을 과학자들이 진공장을 이용해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결과들을 본다면 어떠한 화학적 변형도 없이 알코올 용매의 극성을 줄이는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DNA 사슬의 녹는 온도를 낮춰서 상온에서 특별한 구조변화 없이도 DNA 종이접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양자 요동을 활용한 캐비티 화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캐비티에 빛이 포함되어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로파이란이라는 고리형 분자는 자외선을 조이느냐 가시광선을 조이느냐에 따라 고리 구조가 변화합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캐비티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느려집니다. 또한 1960년대에 발명되어 원리와 결과가 완벽히 규명된 유명한 화학 반응인 우드워드 호프만 반응은 캐비티 여부에 따라 기존 알려진 선택성에 대한 제약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생명 반응의 속도나 효소 등 생물질의 활성도도 단순히 캐비티 내부에서냐 아니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화합니다. DNA 복제에 사용되는 제조합 효소의 경우 캐비티 조건을 바꿔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의 강도를 바꿔줄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캐비티 외부에 비해 무려 58%나 감소한 효소 활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언가 우주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듯 싶지만 캐비티 화학은 아직 정말로 시작 단계인 만큼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화학 반응 바로 작년인 2022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였던 클릭 반응도 캐비티 화학에선 달라집니다. 세계의 질소로 이루어진 아자이드와 탄소와 탄소 간의 삼중결합인 알카인이 구리 총매를 만나거나 입체적으로 장애가 걸린 조건에서 고리를 만들며 아주 쉽고 간단하게 두 물질을 연결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캐비티 화학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선 총매가 필요 없어집니다. 구리 없이도 그냥 반응이 갑니다. 그리고 캐비티의 어느 방향으로 분극을 만드는가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할 수도 있고 혹은 고리의 왼쪽 방향으로 연결되거나 오른쪽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화학 반응 결과물의 형태 자체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약입니다. 진공은 물을 의미할 때 쉽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캐비티 화학은 이러한 양자 요동으로부터 특별하고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알게 된 것보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캐비티 화학은 현재 화학 반응의 메카리즘을 설명하는 방식인 전위상태 모델이 1950년대 처음 제한되기 시작했던 것과 크기에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다음 세대의 화학 중 하나로 커져갈지도 모릅니다.